아 네 예 안녕하세요 업데이터석의 페이파티 파티에 맞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사우스 다운을 했는데요 여기 옆에 계신 포테이터석님께서 사우스 다운 해주시겠습니다 자 포테이터석님 뭐야? 사우스 다운 해야죠 아 못 먹으라고 나가라고 안 죽는다고 아 이거 못 먹으라고 아 포테이터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4 4 4 4 5 5 2 1 작곡 ased by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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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나 전기공사 열심히 했어 나 전기공사 열심히 했어 나 전기공사 열심히 했어 아흐 아저씨 그만두고 빨리 이러면서 좀 좋아요 아흐 아흐 저 근데 진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조금 더 못 움직여 진짜 아흐 어제 뭐 잘못 먹었나 뭐 잘못 먹는게 아니라 뭐 계속 먹었거겠죠 얼마나 먹는지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먹방 먹방 특징적으로 생활이야 몸에 좋대요 아흐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먹었는지 인연사람들끼리 내기했다니까요 저렇게 먹다가 죽었는지 아흐 뭘 더 무서워할 정도같지 뭐먹고 기신받았어요? 왜 자꾸 먹은거에요? 뭐먹고 죽음 기신 안되려구요 아휴 아휴 말이나 못하면 정말 아흐 아흐 근데 진짜로요 저 진짜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요 왜냐면 지금 조금만 움직여서 이게 아래가 배가 뭐하라고 쑤시는 느낌이 든다니깐요 왜 먹어야겠지 말아라 치킨을 먹어야하나 약 약 약떼 먹어야지 막히면 아 저 치킨을 먹는데 아우 됐어요 제발 말아야지 어 만져 에이 여기다 어디갔어요 아 다시 가서 먹었어요 아 너무 아무도 난 7년이 먹었거 어때요 아니 또 먹었다 그러면 1회식 것 같아 가지고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엔 천사건! 파일로 정리해놓은 거 있거든요? 뭔데요 그게?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내보났고! 아! 나 왜 갑자기 이 논리 생각이 안 나지? 그.. 그.. 아! 야!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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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잘하고 있어요! 아! 그 파티에.. 이 사람들 명상 같은 거 없나? 아! 정말! 아! 빨리 빨리 얻어서 왔네? 아! 이제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건데 가까이 가져갔지? 아!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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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듣지 못해. 아! 아니, confian 나라는 말. Strategic 엽 탐정이라 그랬지? 내가 결혼 못한 거 아니야. 안 한 이유가 뭘까? 그냥 못 낳다. 야! 이런 이상한 일 하지 말고 여기 왜 온 거냐고.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희 파티 오셨었잖아요. 저기서 혹시 가져간 물건을 주세요? 지금 도둑질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네요. 이거 검증을 의심했잖아. 거기서 망잖아. 오늘 상당히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죠. 엉덩이가 본인이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내 시대. 먹어도 안 속는다. 다 들리자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난 뒤에 범인을 못 찾으면 잡으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 더 해주고 다음 빨빼. 집진 아줌마한테 평생 싸이 감정 복수도 했고 이번엔 제대로 좀 찾아볼까? 아 이 친구. 이 친구가 다른 학교가 여기로 들었는데 감독님. 무슨 일이시죠? 아 그 어디 일단 파티에 와주실 거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 있는지 가지고. 아 고맙긴 한데. 혹시 그 강진 씨를 의심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 의심 받고 싶은데요. 강진 씨. 강진 씨. 장난 치지 마요. 언제나 제 마음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강진 씨. 강진 씨. 강진 씨. 강진 씨. 강진 씨. 강진 씨. 지금 이럴 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그 때 가지고요. 혹시 어제 우리 파티에 가서 실수로 가져간 거 있죠. 실수로. 강진 씨. 예. 아. 죄송합니다. 역시. 감독님을 속일 수 없군요. 아 역시 강진 씨가 맞았대. 신문하고 또 빨리 돌려줘. 아. 아. 알겠습니다. 네. 개사진이잖아요. 혹시 예쁘다는 이유로.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 이거 말고요. 그. 네모난 건데. 네모난 거. 이거 네모난 거. 아니. 아니. 아니 있어요. 가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모난 건 없는데. 뭐 있어요. 도라마 스피드. 도라마 스피드. 도라마 스피드. 도라마 스피드. 도라마 스피드. 도라마 스피드. 셰프. 도라마 스피드. 진짜 뒤로 가볼게요. 또 마치지 마세요. 어. 하마터마 빠질 뻔했네. 그러나 안 좋네. 아 민지. 저흥 여긴가. 저번에. 꽃집 사장님이. 탈인 용의자로 잡혀 간 뒤에. 새로운 분이 가게를 맡았다고 하던데. 이름은. 꽃이었나. 어? 꽃들아 안녕? 꽃들아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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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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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왜 이렇게 살아셨어요? 아니요 오늘 저희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목색이 예쁜 사람이라 뭐였거든? 파티? 그래서 그런지 예쁜 사람 나만 보는 우리 파티? 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어제 저희 파티 오셔가지고요 그 네모나고 컴퓨터에 전화할 때 쓰는 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아저씨가 가져가셨어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가씨예요 아 지금은 아가씨인데 얘만 아저씨였다고요? 자 한번 볼 때 아가씨예요 무슨 이런말을 하세요 아 막 기분 좋았는데 왜 이러실까? 아 왜 나가세요 아 당황하세요 또 나가요 진짜 부끄러우니? 그래 돌아 자 살살 있어 근데 내가 아저씨로 보이니? 돌아와 돌아와 아 아 우리 파티에다가 이상한 사람들만 온 거야 아 아 아 아 오늘 의심하긴 좀 그렇지만 뭐 실수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뭐라고? 아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시끄러우니? 손에 들렀어 아 저는 그 뭐라고 하시길래 안 들리시는 줄 알고요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렸었구나 어 신나는 거야 안 들리시는 거죠? 응 저기요 신나 안녕 안녕 응 응 알았고 응 응 저기요 나 아 네 그 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잖아요 응 사무실에 오셨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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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 혹시 사무실에서 검은색에 레몬한 거 보셨어요? 응 검은색에 레몬한 게 달랐어 아니요 아니요 응 그 사무실에서 나머지 배에서 아니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그쵸? 그 사무실에서 혹시 뭐 들고 가는 거 있으세요? 응 데리고 닦은 거 응 인형 찾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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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고 가신 거 있냐고요 뭐 들고 가시는 장면 안 돼요 시작! 아닙니다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분명히 제대 닦고 뭔 소리 먹고 아 그 물건 오늘내로 꼭 찾아야 되는데 하 나는 어쨌든 이분도 오셨으니까 가봐야지 응 저기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해가 올걸 아 왜 하셨어요? 음식 배달 온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음식 배달 온 거 아니잖아요 늦게 와 아까 저렇게 해줘야지 응 혹시 저희 사무실에 오셨으면서 아니 초대도 안 왔는데 왜 하신 거예요? 아니 하도 시끄럽길래 음식이 모여있다 올라가봤니 저희 사무실에 대신이 있다고요? 스피커 소리였어 서비자 소리야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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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건이 어디까지 온거야? 셀럽 제가 پ conduction 온데 어떻게 하셨어요? 집이 진짜 좋으시네요 cooperative 네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오늘 대로 trace야 한다며 미라 hallway 그러면 네 아이씨 나 우강iah 한정이네요 저보다 수리를 잘하세요 저리만 가고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자 밑이 어디 온거야? 지방 지방이 있다고요? 지방 어디야? 오늘 하루종일 돌아갔는데 저만 만나고 헛수고했네 탐정님 아직도 좋으시네 탐정님! 일어나요 왜왜왜 탐정님 오셨구나 그래요 탐정님 아까부터 찾으시던거 USB 얘기 하시는거죠 나 아까부터 검은색에 저장하는거 케떡이인데 그거네 아니에요 그 USB는요 제가 아주 중요해서 잃어버리다가 챙겨놨어요 아 그게 뭐더라구요 불쌍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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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안아 어 왜 힘들어갖고 이거요 진짜 상관없어 질깍지 아 그러게요 큰건데 그걸 또 어디갔을까 아니니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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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파요 여기 배 아래쪽에 네 몸을 이렇게 쿡쿡 쑤시듯이 아프네 아휴 아휴 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해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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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요 예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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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다 내가 끝까지 아팠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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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세요 이게 왜 왜 괜찮은가봐요 이 사람이 찢겨가지고 그래로 안 죽는거에요? 이거 왜 죽이고 있어요 아휴 아 아 근데 탄장님이 이거 준비한거들이 있다고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에다가 놓은 다음에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만요 그러면 너네부터 하루 종일 한 번까지 일어나면 안 되는거에요? 먹을게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움직여야되지 아 하하 하하 그러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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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이거 별살 밑에 있던데 잠깐만 등산이 튀어 돋다 지방 지방 밑에 있었네 이리어 인구로 머뭇아 이리어 이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